안녕하세요. 발레테라핏입니다. 오늘은 마음까지 편해지는 20분 살 빠지는 전신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부담없이 편하게 호흡하면서 따라해보세요. 그럼 천천히 스트레칭하러 가볼까요?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목을 돌려볼게요.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천천히 긴장된 목 주위 근육들을 이완해볼게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돌릴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왼팔로 오른팔을 당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더 당겨 볼게요. 시선은 오른쪽을 바라보며 어깨 안쪽까지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두 팔 머리 뒤로 넘기며 오른팔꿈치 당겨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꿈치를 더 당겨 오른팔이 이완되는 거 느껴보세요. 팔 풀고 오른팔로 왼팔 당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더 당겨 볼게요. 호흡 내쉬며 더 당겨 볼게요. 팔 풀고 오른팔로 왼팔 당겨주세요. 시선을 왼쪽 바라보며 어깨 안쪽까지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두 팔 머리 뒤로 넘겨 맨 팔꿈치 당겨 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꿈치를 더 당겨 팔까지 이완되는 거 느껴보세요. 팔 풀고 무릎대고 엎드려 배꼽 보며 등 동그랗게 말고 천장 바라보며 가슴 열어볼게요.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상체를 스트레칭 해주세요.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상체를 스트레칭 해주세요.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상체를 스트레칭 해주세요.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상체를 스트레칭 좋게 움직여 Tú 척추를 부드럽게 고소합니다. 다 풀어 질 수 있도록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반대쪽도 돌려 볼게요. 엉덩이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발바닥을 붙이고 엉덩이를 내리며 천장 보고 엉덩이 뒤로 밀어 볼게요. 다시 앞으로 엉덩이 가져오며 가슴 활짝 열고 손바닥으로 바닥 누르며 엉덩이 뒤쪽으로 밀어 주세요. 부드럽게 연결하며 골반과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 볼게요. 엉덩이 뒤쪽으로 밀어 볼게요. 엉덩이 뒤쪽으로 밀어 볼게요. 다리를 뒤로 펴고 가슴 옆에 손을 두어 엎드릴게요. 상체 올리며 천장 바라봤다가 엉덩이 뒤로 밀며 상체 바닥에 붙여 주세요.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고개 들어 천장 바라보고 엉덩이 뒤로 밀며 상체 바닥에 붙이면서 연결해 볼게요. 배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 힘 유지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열고 오른다리를 들어 왼손 가까이 보내 볼게요. 어깨가 많이 뜨지 않도록 최대한 바닥에 붙이면서 따라해 주세요. 허리 근육이 이완되는 거 느끼면서 오른발을 더 멀리 보내 볼게요. 천천히 호흡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 주세요. 허리 근육이 이완하게 찢어져요. 반대다리 반대다리 해볼게요 왼다리를 들어 오른손 가까이 보내주세요 허리 근육이 시원하게 풀리는 거 느끼면서 왼발을 더 멀리 보내주세요 어깨가 많이 뜨지 않도록 최대한 바닥에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해볼게요 어깨가 많이 뜨지 않나요? 어깨가 많이 뜨지 않나요? 다리가 쥐고 오면 양발을 접고 그대로 올라갈게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상체 올려주세요 등부터 가슴 앞쪽 근육이 시원하게 풀리는 거 느껴볼게요 갈비뼈가 바닥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상체에 더 들어주세요 어깨가 많이 뜨지 않나요? 손 풀고 바닥 짚어 엉덩이 뒤로 밀며 아기 자세 왼쪽으로 손으로 걸어가며 옆쪽을 늘려볼게요 어깨와 목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호흡해보세요 오른쪽으로 손으로 걸어가며 몸통 옆쪽 늘려볼게요 호흡 천천히 하며 이완되는 몸을 느껴보세요 손 가운데로 가져오며 척추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올게요 앞바다리하고 앉아서 두 팔 열고 오른쪽으로 넘어갔다가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옆으로 숙여주세요 어깨가 긴장하지 않도록 목을 길게 들어 따라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제자리로 돌아오고 왼다리 펴주세요. 앞으로 숙이며 내려가서 왼발 잡을게요. 호흡 마셨다가 내쉬며 상체를 더 내려가 보세요. 발끝을 당기면 허벅지 뒤쪽이 더 시원하게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가능한 분들은 발끝을 당겨 따라해주세요. 상체 올라와서 왼다리 잡고 오른다리 펴주세요. 앞으로 숙이며 내려갈게요. 호흡 마셨다가 내쉬며 상체를 더 내려가주세요. 발끝을 당겨 허벅지 뒤쪽을 더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어깨가 긴장하지 않았는지 체크해주세요. 이거 보니까봐요. 상체 올라오고 천장 바라보고 누울게요 왼다리를 옆으로 붙이듯 무릎 접어주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풀어지는 동작이에요 다리 앞쪽 바지 주머니가 있는 부분이 쭉 펴진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해볼게요 호흡 편안하게 하며 허벅지 앞쪽이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껴보세요 오른다리 무릎 세우고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에 올리고 손으로 정강이 잡아주세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팔을 더 당겨볼게요 엉덩이 근육이 풀어지는 거 느껴보세요 어깨 힘 풀고 따라할게요 엉덩이 근육이 풀어올서 다리 풀며 왼다리를 오른쪽으로 보내며 트위스트 해볼게요. 시선은 왼쪽 바라보며 척추 근육을 이완시켜주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왼쪽 엉덩이를 더 오른쪽으로 보내볼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왼쪽으로 보내볼게요. 왼다리 풀고 오른다리 옆으로 붙이듯 무릎 접어볼게요. 허리가 뜨는 분들은 등을 바닥에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해보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풀어지는 동작이에요. 다리 앞쪽 바지주머니가 있는 부분이 쭉 펴진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해주세요. 허벅지 앞쪽 바지주머니가 있는 3義정usion 일으실agna요. 허벅지는 적어랏 너무 좋아요. 허벅지를 측정하지는지만 conveyances 확인하시면 됩니다. 허벅지에 대면 goes to the top of your outside guide, 허벅지 뭐 방법은 mest민이 필요합니다. 허벅지 옆쪽 허벅지 상시계상 파이프가 있는 당시에 왼다리 무릎 세우고 오른다리를 왼다리 위에 올리고 손으로 정당히 잡아주세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더 당겨볼게요 엉덩이가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껴보세요 guitar solo 다리 풀고 오른다리 왼쪽으로 보내며 트위스트 해볼게요 시선은 오른쪽을 바라보며 긴장된 척추 근육을 풀어주세요 호흡 편안하게 하며 오른쪽 엉덩이가 더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밀어볼게요 호흡 편안하게 하려고요 다리 제자리로 가져오며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